자 요거는 요렇게 해도 되고 여러 번 해줘야지 기회도 계속 자 이렇게 가능 시원해? 이거는 아까 저거보다는 시원해 그리고 이거는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해 때밀이도 가능하다 이거 봐봐 이렇게도 가능하고 등으로 이렇게 누가 밀어줘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? 응 이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이것도 돼 다리 다리 요거는 여기 위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해주면은 근육이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이거는 아동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네 네 네 네